안녕하세요. 석송입니다. 키네마스터의 미디어에서 타임라인으로 영상을 사진이나 동영상을 가져오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자, 프로젝트를 하나 띄웠습니다. 기존 프로젝트에서 띄웠습니다. 여기에서 이 미디어에서 이 타임라인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가져오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. 자, 미디어를 터치합니다. 그러면 자기 자신의 그 스마트폰에는 여러 가지 폴드가 여기 나오죠. 이 폴드를 하나 선택해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가져오죠. 저는 즐겨찾기에 가서 사진을 가져와 보겠습니다. 먼저. 자, 현재 이 사진을 가져올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이 사진을 툭 치면은, 툭 한번 가볍게 치면은 이렇게 타임라인으로 오죠. 지금 현재 이게 선인장 사진입니다. 한번 제가 이 사진을 툭 치 보겠어요. 툭 치니까 지금 보세요. 여기서 툭 치니까 이리로 왔죠. 이 오른 위치는 이 재생헤드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. 자, 이것을 이렇게 툭 쳐서 가져오는 방법과 또 다른 방법은 그 영상을 길게 누르고 있습니다. 제가 이 영상을 길게 눌러 보겠어요. 길게 제가 누르고 있습니다. 누르고 보니까 이런 화면이 떠요. 그러면은 아까 그 미디어 폴드에서는 사진이 조그만하게 보이지만은 이렇게 길게 누르고 있으면 사진의 화면이 조금 확대돼서 크게 보입니다. 그리고 그 사진의 파일 이름이 이렇게 뜹니다. 그리고 여기 플러스는 플러스를 누르면은 여기에서 이 사진이 이렇게 이렇게 타임라인으로 갑니다. 이것은 절개찾기에 등록하는 아이콘입니다. 자, 여기서 제가 플러스틱을 터치해 보겠어요. 툭 터치하면 이와 같이 보세요. 툭 터치하니까 지금 현재 이리로 왔죠. 여기로 왔죠. 툭 터치하니까 이렇게 왔습니다. 그러니까 타임라인에 가져오는 방법은 바로 한 번 툭 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길게 눌러서 이렇게 그 사진에 대한 사진의 경우에는 파일 이름을 보고 화면을 좀 크게 해서 보고 어떤 것인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. 다음에 여기에서 왼쪽 화살표와 오른쪽 화살표는 그 다음 영상을 보는 겁니다. 이렇게 가면은 제가 현재 이걸 눌렀어요. 이걸 터치했어요. 터치하니까 다음 동영상이 나왔죠. 이게 나왔죠. 제가 한 번 더 이걸 터치해 보겠어요. 터치하면 계속 그 다음 영상이 이렇게 나옵니다. 이렇게. 그래서 이쪽도 왼쪽에 있는 화살표도 터치하면 다시 뒤돌아가겠죠. 이런 구조입니다. 지금 여기서 제가 X를 눌러서 닦겠습니다. 닦고 지금은 동영상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동영상에 대해서 한번 해 보겠어요. 여기 동영상 있죠. 이걸 가져오는 방법도 재생애드를 위치시켜서 자기가 원하는 위치시켜서 한 번만 툭 치면은 제가 이걸 툭 치면은 바로 타임라인이 오죠.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. 제가 한번 툭 그렇게 치 보겠습니다. 툭 치니까 아래에 아래에 이와 같이 왔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이걸 삭제해 버리겠어요. 다시요. 다시 미디어로 가서 절개찾기에 가서 아까 이 파일이죠. 이 파일을 두 번째 가져오는 방법은 사진과 마찬가지예요. 길게 누릅니다. 원하는 동영상이나 동영상을 길게 누르고 있습니다. 길게 누르고 있으면 이와 같은 창이 떠요. 그러면 여기 보세요. 이 플레이 신호를 플레이 아이콘을 눌러서 플레이도 해 볼 수 있습니다. 툭 치면 이렇게 플레이가 뜹니다. 그래서 이 동영상이 어떤 동영상인지 파악할 수도 있고요. 다시 한번 더 누르면 스톱입니다. 그 다음에 이 동영상인 파이 이름 피얼 뭐 이렇게 MP4로 되어있죠. 그 아래에 보면 이 길이는 16초다. 이렇게 나와있어요. 16초 그 다음에 이 용량은 11MB다. 이렇게 나와있죠. 그 다음에 해상도가 1080 픽셀이다. 이렇게 나와있고 그 다음에 프레임 레이트가 29프레임 FPS 프레임 프러세컨드입니다. 초당 프레임이 29개다. 이렇게 나와있어요. 그리고 여기는 이 플러스는 타임라인에 가져오는 이렇게 타임라인이 가져오는 아이콘이고 왼쪽에 있는 이 별표는 길게찾기에 등록하는 아이콘이죠.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플러스를 누르겠습니다. 플러스를 툭 치면 이와 같이 플러스를 치니까 이렇게 왔죠. 그래서 미디어에서 타임라인에 가져온 방법은 한번 툭 치는 방법과 이렇게 길게 눌러서 이와 같은 창을 뜨게 한 다음에 그 파일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고서 타임라인에 가져올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서 플러스를 누르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이것은 여기 보세요. 이 화살표의 합선은 왼쪽 오른쪽으로 계속해서 그 폴드에 있는 영상을 계속해서 보는 그런 이동시키는 그런 화살표죠. 자 그래서 이 폴드에서 폴드에서 이와 같이 영상을 가져오는 것은 한 번 이렇게 예를 들어 이것을 가져온다면 한 번 툭 치는 것과 그 다음에 길게 눌러서 그 파일에 대한 정보를 보고서 가져오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절개찾기는 절개찾기에 대해서 전에 강좌를 올린 적이 있는데 이 별표 있죠. 이 색깔이 있으면 지금 현재 보세요. 화면에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여기 자꾸 중복이 되네요. 여기에서 이 사진입니다. 바닷가에 두 남녀가 있죠. 이것이 지금 색깔이 색깔이 지금 있죠. 이러한 색깔이 있으면 절개찾기 등록된 겁니다. 이것을 한 번 더 툭 치면 사라졌죠. 화면에서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절개찾기란 여기 폴드에서 사라집니다. 절개찾기에 등록 해제를 하는 방법입니다. 다음에 또 캡처해서 지금 이 사진을 길게 눌러 보겠습니다. 길게 눌러서 누르면 이렇게 절개찾기 아이콘이 여기 있죠. 이것을 터치하면 이 사진이 절개찾기에 등록이 됩니다. 절개찾기에 등록을 해볼게요. 별표를 제가 누르겠습니다. 툭 터치했습니다. 그래서 색깔은 아 죄송합니다. 색깔은 색깔이 바뀌었죠. 색깔이 바뀌었죠. 별표가 그러면 절개찾기에 가보겠습니다. 자 여기 미디어 브라우저잖아요. 이게 절개찾기에 있어요. 절개찾기에서 그 사진을 찾아보겠습니다. 자 여기 바닷가의 안예인이었죠. 이 사진이 여기 와있죠. 이와 같이 절개찾기에 등록을 했습니다. 이 사진을 또 길게 누르면 여기 별표 여기 색깔이 있죠. 이렇게 되면 절개찾기에 등록된 겁니다. 그리고 이 별표를 다시 한번 툭 터치하면 화면에서 사라지고 절개찾기에 폴드에서 사라집니다. 그리고 원 폴드로 가는거죠. 실제로 파일이 이동하는 것은 아닙니다. 내 파일에서 다시 한번 터치해보겠어요. 툭 터치하니까 사라져버렸죠. 이와 같이 절개찾기에 등록을 할 수도 있고 등록을 해제할 수도 있고 또 동영상이나 사진을 미디어에서 여기 미디어에서 죄송합니다. 여기 미디어에서 타임라인에 가져오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한 설명이 되었습니다. 물론 레이어에서 레이어를 터치해도 미디어에서 미디어에서 여기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. 똑같아요. 툭 터치했습니다. 절개찾기에서 제가 하나 가져와 보겠어요. 이 사진을 가져 보겠어요. 비행기를 하나 가져 보겠어요. 비행기도 툭 치면 하단에 왔죠. 비행기가 화면에 왔죠. 그리고 여기 하단에 하단에 파일이 화면에 하단에 파일이 왔죠.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삭제해 버리겠습니다. 다시 다시 레이어로 가서 미디어로 가서 캡처해서 파일을 길게 누르고 서 다음에 플러스를 눌러도 이렇게 하단에 옵니다. 그러니까 하단에 여기 타임라인의 두 번째 트랙에 왔죠. 이와 같이 타임라인의 영상을 가져오는 방법은 미디어 패널의 미디어나 레이어 안에 있는 미디어나 가져오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두 가지입니다. 한번 터치해서 가져오고 길게 눌러서 정보를 확인하고 가져오고 그래서 똑같아요. 가져오는 방법은 그래서 이 미디어나 이쪽에 있는 미디어나 똑같다는 겁니다. 이상 키네마스트에서 미디어에서 영상 사진이나 동영상을 타임라인에 가져오는 두 가지 방법 그리고 절개찾기 등록을 하고 해제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. 이상입니다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